코티스 여기 코티스라는 이동수단이고 여기서는 이게 거의 최고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상시간이 한 16시간 정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모른다 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봅시다 아 여기가 나구나 6시 43분에 출발 저 옆에는 아기와 아주머니가 타잖아요 휴게소에 도착 길이 두자 정말 험해 흔들리니 장난 아니네 그 앞에 아기 같아가지고 많이 칭얼대고 또 모유술을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특이하네 봉차 5시간이 지났는데 이 긴 여정에 저는 반도 안 왔어 내 위치에서 모른다 바라까지 100km는 안 왔어 9시간 13분 운전을 진짜 엄청 험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으면 잠을 절대 못 자 근데 가야되면 여기 실정을 맞게 하는 건지 믿고 자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또 하나에 깨소 도착 또 하나에 깨소 도착 또 하나에 깨소 도착 그래도 화장실은 계속 끊임없이 깨끗하게 입고 스테이크랑 밥이랑 이 공동 편집물을 하나 주문했어요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누린내 안 나고 꽤나 부드럽게 달 구워져서 괜찮죠 또북이 나쁘지 않네 아직도 5시간이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거의 12시간이 됐어요 노을은 진짜 역대급이네 문제는 이제 길이 어두워 근데 길에 가로등이 없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직도 300km가 남았고 4배는 한 5시간 가까이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네 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 힘들다 14시간 돌파 휴게소에 섰어요 여기 허물차도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약간 기점이 되는 것 같고 아니 이제는 기사님의 체력이 걱정된다 사고가 안 났으면 됐어 지금 큰일났네 11시가 넘었는데 지금 그래도 앞에 울타리문은 잠궈 놓고 특수 기사들이 아주 득달같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먹일까 하면 되겠네 우리나라 외국인이니까 툭툭 같이 가 여기 누군가 걸 타야 되는데 원 드렛도 잔드 응? 원 드렛도 잔드 You know? 비치 방갈로우 모르는 것 같은데 비치 방갈로우 비치 방갈로우 왜 타는거야? How much? No? Do you have room here today? We have room in my room I have room in my room 그럼 어떻게 되냐? Where? 61 61 1,000원 1,000원 60,000원 61 It's good? Me, I'm Yes How? I have to go here 어쩔 수 없다 Okay It's okay Yeah, okay Let's go Let's go 숙소를 이렇게 닫는 건 또 처음이네 We have room in my room La Capanina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No electricity from midnight No electricity? Why? General Murundava All Murundava Yeah All right All righ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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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 won't work I'm going to wash it quickly I'm going to wash it I'm going to wash it I don't know There's room Not bad Not bad Not bad I was only two large ones But I was thinking I'm going to wash it I hope I can't even push it I wish you to make it I hope Here is My dream In my dream There is There is That's what's up to me The bus is It's incredible I feel My aunt My aunt I don't have a kid I'm a kid When I'm a kid I'm a kid I was a kid I'm a kid And I'm a kid 거를 하는데 하 진짜 그 봐도 진짜 대단하고 이 길 운전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버텨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다 되잖아 아프리카 애초에 올 때 호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오하고 왔고 아까도 자꾸 친정하니까 짜증나서 좀 그랬는데 걱정한 것 보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좀 괜찮긴 하네요 별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잘 왔구요 얼른 쉬고 내일 아무래도 호텔 옮겨야 될 것 같고 주변 둘러보면서 저의 버킷리스트 바오바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영상 끄고 나서 바퀴벌레랑 모기? 오케이 아프리카니까 근데 바로 배드버거가 나오더라고 빈대가 여기 내가 좀 잡아서 여기도 놨어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눈부치고 싶었는데 일단은 깼고 아침을 먹고 숙소를 찾아보고 좋은데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길을 따라 호텔 레스토랑 이런게 써 있긴 써 있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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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 있나요? 오늘의 공간은? 네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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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그럼 제가 공간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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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변으로 바로 갈 수 있네 와 죽이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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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령이 이곳이 똑같은 방갈로란 말인가? 아 아 fen pilot은 아래 빛 mio 오우 오우 와 이렇게 아름답게 지울 수도 있구나 여기서도 Good morning. Do you have Jébu? Jébu 스테이크? Jébu 스테이크? How much is it? 9,000원. 9,000원 괜찮네 와 이런 데가 방갈로지 마다가스카라 이런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혹시 있구나 잘해놨다 Good morning 와.. 예쁘다 이 집은 근데 이 집은.. 단단해 근데 이 집은.. 이 집은.. 와 진짜 잘해놨다 아.. 돈이란 이런 것인가? 슬픈데 딱 봐도 이런 건 사실 현지인이 지은 것 같지 않고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럽피안이 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프랑스인 같으시고 여기는 좋은 게 보니까 직접 이렇게 투어로 올거나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숙소 구경 재밌네 어.. 여기도 좋은데? 어.. 여기도 좋은데? 어.. 여기도 좋은데? 여기 있어 응 깔끔하네 어.. 여기 테라스도 있고 여기 테라스도 있고 와.. 괜찮다 와.. 4개 바늘이 4개 다 좋네 4개 심각한 거였네 빨리 옮겨야겠다 진짜 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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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깔라마리 그릴 원? 원? 네 오징어 그릴 하나 먹으면서 가방을 여기다 맡기고 셀렉트 호텔까지 둘러보면 될 거 같아요 오징어 그릴 하나 먹으면서 셀렉트 호텔 밥을 먹었고 인력거를 타고 이쪽은 바닷가인데 시내 쪽에 셀렉트 호텔을 마지막으로 보고 툭을 섭외해서 바오밤 나무를 보고 오는 것까지 하면 바다 가스카르에서의 버킷리스트는 일단 달성 셀렉트 호텔 셀렉트 호텔 몇 개? 몇 개? 몇 개? 숫자를 빨리 외우겠다 5,000원 3,000원 와 여기 너무 좋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주에 뵙고 싶어요 여기 뵙고 싶어요 아이안아 다운스티어? 하루에 10만인데 여기를 아고다로 보면 8만 아리전도라니 하루에 저렴한게 아고다에 올라온게 두개가 더 있거든요? 거기만 딱 가보고 끝내보자 몇몇 임파크 사인으로 공개달이에요? 아이안아 완전 좋은데? 아이안아 완전 대거네 아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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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바나 너무 괜찮은데? 하나만 더 가보자 더 싼 데가 있거든요? 아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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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네이크? 갬 같은데? 아아 어디서 잡았어? 아이안아 아이안아 어디서 잡은거야? 아이안아 아우 좀 벤인거같아 아이안아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홀칭 아 냄새가 많이 빡세네 화장실 문이 없어서 확실히 해가 안드는 칭은 안되겠다 아이안아 아이안아 아아 아이안아 화장실도 핫... 핫워터?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진짜 낮다 핫! 핫! 워터! AC 발코니도 엄청 높고 여기 완전 괜찮은데? 고민된다 근데 저기 18,500원 그러면은 옆에 하바나랑 똑같네 여기가 훨씬 넓고 하바나도 크지 않지만 깔끔하고 되게 고민되네 일단 숙소로 옮기고 저녁에 바오밥 기사도 찾아야 되는데 살라마 유 고 투 바오밥 하오 마치?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6,6만원 6? 뭐? 6 6? 네 오케이 오케이 먹어봐 어? 섭에 했는데? 6만원에? 6만원에? 저는 하바나로 체크인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드디어 바오밥을 보러 갑니다 정말 저희 버킷리스트 가봅시다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 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오플는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오플는 아 핸드브로시 보이기 시작한다 어딜 내가 오다는데 수페에 안으로 깊숙히 들어왔는데 계속 뭔가 비교치가 있어 마을들이 나이들이 참 많다 와 죽이네 여러분 여기에 말로만 듣던 곳이 여기 있네요 아 와 이 크기가 이 정도예요 엄청 두껍다 진짜 어떤 명소를 찾아가서 명성만큼 걸맞는 재미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만족 기대보다도 훨씬 좋고 이렇게 뻗어져 있는 기대 이게 참 매끈하고 매끈하고 와 너무 신기해 오룬다바 비치로 왔습니다 해산물을 먹으러 엄청 어둡긴 한데 오늘은 그래도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위험하지 않은 거겠지 헬로 믹스 시푸드 믹스 시푸드 사만하리 예스 그리고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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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진짜 이런라 이것도 진짜 이거 진짜 뜻밖의 멋부리인데 대박인데 오늘 이렇게 모른다봐 첫날을 보내면서 제가 진짜 꿈에 그렸던 바오밤 나뭇까지 보고 왔네요 많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멤버를 모아서 여행 떠나는 그런 것들 하시더라구요 근데 만약 그런 걸 한다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라던 곳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보니까 이 모른다밭 빛의 노을 자체가 콜사키나발루 맘먹을 정도로 진짜 이쁘네요 기회가 되면 아다가스카르의 더 좋은 곡들 많이 둘러보고 취합이 되는대로 뭔가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보기 전혀요 가면서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꿈꾸던 그 장면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그 가는 길에 있는 마을다니에 여기 마다스카르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이 평생 벌지도 못할 돈을 써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옆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옆에 영원도 모르고 그냥 서있는 바보밤 나무들이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 그래서 아무튼 테디영기 오늘 바보밤 나무 정말 아프리카에서의 저의 버킷리스트 이번엔 테디영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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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